우리나라의 지배선대 순위가 한계단 추락했습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닷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배선대 1378척 7720만톤으로 싱가포르에 밀려 6위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노르웨이를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선 뒤 6년 만에 순위 하락의 쓴맛을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1722척 8560만톤으로 우리나라를 840만톤가량 앞서며 5위자리에 올라섰습니다. 1위부터 4위는 종전과 같은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조선 발주량에서 우리나라는 112척 1150만톤으로 7위에 랭크돼 추가적인 순위 하락도 예상됩니다. 그리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노르웨이 등이 발주량에서 우리나라를 앞서는 나라들입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적선 대 1억톤 달성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 목표와 괴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